야, 너희들 뭐야? 뭔데 우리 학교들 건드려? 저건 또 뭐야? 거침없이 하이킥의 싸움장 윤호, 정일루! 이윤호! 이윤호! 너희들 괜찮냐? 어... 갔다가 그럼. 언제나 몸생 범상. 여학생들의 사랑을 한 몸에 받았던 인기남 윤호. 하지만 그의 마음속엔 오직 한 여자뿐이었으니. 어느 날 친구와 싸움이 벌어지고. 그만 안해? 어디 교실에서 친구를 때려? 왜 자꾸 저한테만 그려? 왜? 지금 편애하는 거예요? 뭐예요? 민정이 자신을 편애한다는 착각의 늪에 빠진 윤호. 선생님. 정말 편애하시는 거예요? 뭐? 아까 저한테는 화 안 났었잖아요. 정말 저 편애하시는 건가 봐요, 진짜. 선생님이 왜 학생을 편애해? 다 똑같아. 왜... 왜 웃어 너? 에이... 맞으면서도 마냥 좋단다. 선생님이 범주인데 누가 웃으래? 안 되겠어. 윤호 넌 다섯 대 더. 선생님에게 반해버린 귀여운 완선함이었습니다. 잘 부탁드립니다. 여러분, 지난 시간을 통화의 반응이 된다면